저도 그런 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구입하게 된 작품이죠.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? 혹시 회장님께서는 진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까? 저 기억하시겠습니까? 10년 전 아드님 사건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강지민 기자입니다. 정말 며느리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? 나가주시죠. 괜찮아. 그 당시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, 물론 그랬죠. 그런데 고작 50km도 되지 않는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큰 남성을 상대로 갈비포에 금이 가도록 칼을 찔렀다.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? 하고 싶은 말씀은 뭐죠? 참고로 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정말로 며느리가 죽였을까? 만약 그랬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 방해는 아니었을까?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그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저를 특파원으로 보내주신 분이 김오란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. 이것도 우연의 일지입니까? 아, 이런 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는 인사를 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붓다리를 내놓으라 하시면 섭섭합니다. 이거 어디 무서워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저분이 그 사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.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당시 회장님의 며느리였던 분께서 자신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저에게 보내온 수십 통의 편지입니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단 한 통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반송이 되었죠. 절대 제 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.